4. 너부갓네살왕의 두 번째 꿈 5.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5. 나 너부갓네살왕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6.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칼데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9.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10.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10.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11.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2.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12.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13.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에는 그 가지의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4.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14. 그 나무를 베이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16.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시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18.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19. 나 너부가 네 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19.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20. 단위엘의 꿈 해석 21.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단위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1.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22. 벨드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22.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23.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4.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25.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에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5.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26.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6.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27.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28.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29.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30.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30.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31.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31.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32.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32.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33.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4.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34.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35.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35. 가난한 자를 극율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36.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36. 하늘아 36.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가 네 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37.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7.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8.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38.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9.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39. 너부가 네 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40.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40.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40.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41.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너부가 네 살에게 응함으로 41.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41.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탈과 같이 자랐고 41.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41. 너부가 네 살 왕의 하나님 찬양 41.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가 네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42.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42.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43.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44.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45.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5.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45.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45.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46. 그의 손을 금하든지 46.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47.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47.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48.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48.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49.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49.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49.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간 내산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50.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50.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51.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51.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51. 그의 행하노니 51. 그의 행하심은 어떻게 하나 тот 점이 neighbors 51. 그의 행하심으로 51. 그의 행하심으로 51. 그의 행하심으로 51. 그의 음악inson